안녕하세요. 평생 이어진 외로움과의 싸움을 끝낸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외로우신가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아니면 그냥 혼자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순간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그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밀려오는 고독감과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공허함이 저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의 비밀들에서 외로움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비밀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저와 어머니 단 둘이었어요. 아버지나 형제자매, 여탈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아버지와 유혼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쯤 말해주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면 이 말씀만 하셨어요. 은희야, 아버지는 너랑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해서 안 사랑해서 떠난 게 아니야. 알았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솔직히 영문을 모를 소리였죠. 아니, 아빠는 우릴 사랑하는데 왜 따로 사는 거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영고도 모르고 따로 사는 걸까 싶었죠. 그럼 돌아가신 건가 싶어서 어머니께 혹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세상 단호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사이가 안 좋아서 유혼한 것도 아니면서 만나지 못하는 건지도 또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명절이면 만나는 친척도 없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무수하고 알 수 없는 의문들 속에 파묻혀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께 이에 대해 깊게 따져물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저는 늘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여자 혼자서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애 하나를 키워야 하는데 밤낮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는 그 당시 택시 운전 일도 하셨고요. 화장품 방문 판매, 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 생활용품을 떼다가 파시기도 하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 안 되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저와 집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일하느라 지친 어머니를 붙들고 이런저런 질문들 하면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물론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붙들고 물음표가 붙은 말만 했었어요. 엄마, 나는 왜 동생이 없어? 내 친구는 언니 있는데 나는 왜 언니가 없어? 우리 집은 왜 사람들이 안 와? 왜 맨날 엄마랑 나랑 둘만 있어? 엄마는 아빠가 미웠어? 미워서 나랑만 있는 거야? 라고 엄마를 괴롭혔죠. 하지만 그 어떤 질문을 하든 어머니의 대답은 비슷했어요. 엄마는 은희가 제일 좋아서 은희랑만 사는 건데 엄마가 아빠를 왜 미워해? 엄마는 아빠 좋아해. 아빠도 엄마랑 은희 좋아하고. 은희야, 엄마랑만 사는 거 싫어? 엄마는 은희랑만 있어도 행복해. 은희야,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해. 몇 년 동안 지친 목소리로 같은 대답을 듣고 지친 표정을 보다가 저도 함께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빠는 나랑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는 엄마와 단둘이 살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슬프게 할 질문은 하지 않겠다고요. 집에 아버지 사진은 남아있었고 또 어머니는 종종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며 우리 은희 이 코랑 눈이랑 아빠랑 붕어빵이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라고 미소 짓곤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 생각이 나면 가만히 거울을 보고 제 코와 눈을 더듬더듬 바라보며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나이가 들어가는 아버지를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속에 있던 의문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여있는 거예요. 고인 의문들이 썩고 썩을 만큼 저는 반드시 어머니처럼 외로운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치만 뭐 어디 그게 쉬운가요? 물론 30대 초반에 만난 전남편과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어머니와 살았던 때처럼 단 둘이서 외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남편도 생기고 시부모님도 생기고 나중에 아이들도 낳아서 가족들 틈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생각은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하지만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제가 전남편이라고 안 했겠죠? 전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전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여하셨어요. 전 시어머니는 명동 쪽에서 대형 고깃집을 운영하셨고 전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그런 회사원임에도 전남편에게는 늘 여유로움이 흘렀습니다. 본인이 어느 회사를 다니고 뭘 말을 벌든 늘 자신만만하다고 할까요? 저는 제게는 없었던 그런 모습에 이끌려 전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근데 그렇게 제 지옥이 시작됐네요. 전남편은 저를 심심하며 시비를 거는 동네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고 전 시부모님은 언제든 본인 식당에 불러 일시키는 노예 취급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손이 모자르니까 오늘 딱 하루만 도와달라 일당 두둑이 주겠다는 말을 하셨고 저도 흥쾌히 가서 도와드렸죠. 근데 전 시어머니의 식당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직원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일은 동시에 세 개 이상 못하면 일머리 하나 없는 머저리 취급을 했고 쟁반을 들고 본인 앞을 지나갔다고 꼴보기 싫다고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불효령을 내디더군요. 또 한 번은 포스기에서 돈이 모자르다고 다짜고짜 저를 도둑으로 몰아서 바지 주머니, 앞치마 주머니 심지어 안에 있었던 겉옷이나 가방 다 까서 보여줘도 네가 나가서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판을 갈다가 제가 손을 대인 적이 있었습니다. 심하진 않았지만 빨리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할 것 같아서 잠깐 구급상자가 있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농땡이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쫓아 들어온 전 시어머니가 그딴 거 찬물만 끼얹으면 된다고 하더니 물컵에 수돗물 한컵 따라서 제 얼굴에 팍 붙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내가 누구와 결혼을 했고 어떤 사람들과 가족이 됐는지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나를 노예로 보는 전 시어머니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방관자인 전 시아버지 그리고 나를 아내가 아니라 심심하면 시비를 거는 동네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남편 말도 닿을 수 없는 5년의 결혼 생활을 끊어내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주사 문제였어요. 원래 결혼 전부터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주사는 없었어요.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바로 기절하듯 쓰러져 자곤 했는데 본인 말로도 그게 본인 주사의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주만큼이나 쓰고 지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쓰러져 자거나 횡설수설 사람을 붙들고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얘기가 고함으로 바뀌고 제가 본인이 술 취하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잘 안 듣는다 싶으면 풀린 눈으로 무섭게 정색을 하고 순식간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죠. 전 남편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혼 3년 차에 손찌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회사 승진에서 밀려난 후에 홧김에 퇴사를 하고 백수가 됐거든요. 회사 안 다녀도 된다고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 돈 있고 여차하면 어머니 식당 물려받아 운영만 하면 된다고 떵떵거렸는데 아휴 30년을 고깃집 아들로 산 사람이 앞다리살, 목살도 구분 못하고 포스기 조작 방법도 모르는 주제에 쉽게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40 중반에 별다른 경력 없이 백수가 됐다는 게 불안하긴 했나 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불안감을 저에게 다 풀었거든요. 술 먹고 이제는 네가 나가서 돈 벌어라 너 내가 백수되니까 무시하냐고 제게 물건을 던지고 밀어 넘어뜨려 발로 차기도 했어요.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날이 되면 전남편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내가 미친놈이라고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절대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원래 모습으로 금방 돌아왔어요. 그러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임신을 했고 전남편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달라지겠다고 이제 정말 술도 끊고 아버지 사업이든 어머니 식당이든 나가 가장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달라지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달라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날은 자다가 배가 욱신거리다 못해 내리치는 강한 압박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막 깨서 뿌연 눈앞에 보이는 건 늘 어째 결혼하고 멀쩡한 얼굴보다도 많이 봐온 술에 취해 눈이 풀린 남편이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이 내 배를 친 건가? 하는 물음보다도 당장 배에 가해진 고통에 배를 부여잡고 말했어요. 드디어 돌아버릴 때까지 돌아버린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이 배에 뭐가 있는 줄 알면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죠. 근데 전남편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배 속에는 지 애일 리가 없대요. 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내 해를 갔냐며 피리 밖에서 다른 놈애를 베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타에 몸이 아픈 것보다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괴물처럼 저를 때리다가 이내 술 기운에 잠든 전남편의 얼굴은 지금까지 아내를 팼던 사람 같지 않게 평화로웠고 저는 혼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유산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정폭력을 의심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 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전남편의 가정폭력 사실을 고발했어요. 어차피 그 인간이 제 배 속에 가 지 애일 리 없다는 헛소리를 했을 때부터 아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인간 콩밥 먹이고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전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 시부모님이 저를 불러 말하셨어요. 어차피 네가 지금 뭘 해서 먹고 사냐고 천박하게 너 죽고 나 죽고 하지 말고 다 사는 방법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전 시아버지는 제게 위자료를 제시했고 이혼이든 형사고소든 합의를 하자고 했죠. 정말 제게 미안해서 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지 아들 살리자고 정한 금액인지 당연히 후자겠지만 꽤나 두둑한 위자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그 인간들에게 돈도 못 벌어오는 노예로 시달리면서 정말 한 푼이 아쉽고 한 푼이 무서웠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초범이고 술에 취해 저지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이기에 잘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그 인간 어차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도 지 부모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살 건데 나도 마음고생 몸고생한 만큼 돈 받고 다 있자 하는 생각에 합의의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뒤돌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겠다고 말하는 날 저는 전 시부모님에게 말했어요. 당신네 아들 분명 당신들 늙고 힘없어지면 나 두드려 팼던 것처럼 당신들도 팰 거예요. 지 새끼 뱉 여자도 패는데 부모라고 못 패겠어요? 이혼하자고 했을 때 또다시 지킬 생각도 없는 약속을 하며 저를 붙잡던 전 남편은 지 부모 옆에 있다가 저 말을 듣더니 또 눈 뒤집혀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심지어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좀 성격이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때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일일이 반응을 하다간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혼 후 식구는 늘었지만 어머니와 단둘이 살 때보다 더 지독하게 외롭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돌고 돌아서 다시 어머니와 저 단 둘만 남은 거죠. 사람이 다 본인 그릇대로 팔자대로 사는 건데 나는 내 팔자에 없던 바글바글한 가족을 꿈꿔서 이리 팔자가 꼬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스님의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절에 들어가서 평생 수행을 하며 혼자 살 팔자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팔자가 꼬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스님 사주가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어머니와 나 단 둘이서 잘 살자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짐을 하는 게 무색하게 2년 만에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충격을 받긴 했고 막막하고 암에 걸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암을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유방암을 완치받은 분들이 많았고 또 병원에서도 치료 경과를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으로 어머니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급성 호흡 곤란이 왔고 급하게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에 호흡 문제가 완화됐을 때 다시 항암을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몸은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낙엽이 바스라지는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숨이 아주 천천히 끊어져 가는 걸 바라보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몸의 근육도 다 빠져서 팔들 힘이 없을 때도 어머니는 제가 기저귀를 갈아들이거나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치면 제 코와 눈가를 앙상한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기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은희 이 코랑 눈 아빠랑 똑같네. 어머니는 아이처럼 미소를 지으셨지만 제 속에서는 차디찬 울분이 넘쳐 흘렀어요.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이렇게 아픈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 아빠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불쌍했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르퉁하게 엄마는 또 아빠 찾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찾아? 이제 찾지 마. 어차피 엄마가 아파도 만나지도 못하잖아.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마 은희야. 너희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라고 아버지를 두둔하셨어요.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신 지 어느덧 열 달이 다 되어갈 쯤에 저녁에 본인에게 밥을 먹여주는 저를 보고 우리 불쌍한 은희 엄마가 우리 은희 눈에 밟혀서 어떻게 두고 가지? 라고 하던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 제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행여 딸이 단잠에서 깰까 정말 조용히 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되었네요. 어머니가 어디엔가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모르는 그런 인간 이제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죠. 단 하나뿐인 가족인 어머니를 잃고 어떻게든 먼저 떠난 어머니께서 제 걱정 안 하시고 편안히 계실 수 있게 제 딴에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위자료도 쓰지 않고 지인을 통해 지인의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단 제 주변에 남은 사람들을 챙기며 외롭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만큼 인생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맘때쯤 제게 가장 힘을 줬던 건 제가 학생 때부터 함께해온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서로의 집도 자주 갔었고 물론 어머니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죠. 저희 어머니를 알던 친구인 만큼 제 곁에서 저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그러다 우는 저를 달래주고 또 제가 집에서 고립되지 않게 끄집어내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닌 것도 그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 덕에 고아가 됐어도 가족은 남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이 친구만큼은 평생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깨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친구는 종종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여자 혼자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돈이야 돈. 그러니까 혼자서 사람 노릇하면서 잘 살려면 더 늙기 전에 벌어놔야 한다? 맞는 말이죠. 정말 돈이 가장 무섭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게 친구는 제게 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강조를 하더니 어느 날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부동산 투자 간담회에 데려가더라고요. 건물 몇 채 가지고 있는 VIP 건물주들만 초대해서 하는 간담회인데 남편 거래처 사장님 덕분에 두 자리가 나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특별히 은인어를 데려가는 거라고 했죠. 나는 은인 네가 늘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걱정돼. 너 앞으로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 물론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지만 그래도 너도 너 지킬 재산은 축척을 해놔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강의 듣고 설명 듣고 나랑 투자 좀 해보자. 어? 저는 친구의 말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하나 남은 제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마 얘가 나한테 해가 될 일을 하겠나 하는 생각에 친구를 믿고 제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친구와 같은 곳에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저를 외롭고 혼자인 이용하기 딱 좋은 먹잇감 정도로 받나 봅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분양사기 피해자가 됐고 가족도 친구도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됐어요. 제가 당한 투자 사기는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다다르고 피해 금액만 30억 대가 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었는데 조사하는 경찰의 말로는 제 친구와 친구의 남편이 사기에 연루된 분양업자 입을 맞추고 피해자들을 그 간담회에 초대를 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친구는 잠적했고 연락도 닿지 않았고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저는 잃은 제 돈이라도 몇 푼 건지기 위해 매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가서 수사 진행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줄 아냐고 지금 선생님이 피해당한 사건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세요. 네? 여기 와봤자 돈 들고 나른 것들 위치가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이렇게 힘들 때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가족? 나한테 가족이 어디 있는데? 나는 가족도 친구도 이제는 돈까지 없어서 그 돈이라도 붙잡으려고 매일 경찰서에 가는 건데 조사관은 어떻게든 저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낳습니다. 하던 일도 그만뒀고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곳 가면 뭐하나 싶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딱 하루 집 밖으로 나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였죠. 술을 사러 가는 거 빈속에 술을 들이붓고 기절하듯 잠이 들면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나 나쁜 생각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어쩌면 그때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는 술 뿐이었네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배신한 사람들처럼 술도 저를 배신하네요. 빈속에 그렇게 술만 먹다가 간염에 걸려 동네 길바닥에서 쓰러진 후 의사는 제게 이렇게 살면 정말 몇 년 못 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보다가 불현듯 드는 괴로운 기억이나 막막한 생각들에 숨이 막혀갈 때쯤 술 먹고 잊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가관이었죠. 이미 그때의 제게 미래는 없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어서 빨리 먼저 간 어머니를 만나고 싶기만 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이렇게 살다 갑자기 가면 내 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집안을 뒤집어 대형 쓰레기 봉투 3개를 채워갈 때쯤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앨범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앨범의 사진과 함께 글귀를 적어서 앨범을 육아일기처럼 작성하셨는데 총 3권이나 되는 앨범에는 제가 태어난 그날부터 6살이 되던 해까지의 일상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죠. 몇 장 되진 않았는데 그 중에는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저를 안고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그 뒤에서 살짝 허리를 숙여서 마치 저와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 같이 지붕처럼 서 계셨죠.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사진을 찍은 날짜와 함께 은희 두 살 영동사진관에서 라고 적혀 있었고 엄마랑 아빠가 평생 우리 은희 지켜줄게 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청소하던 것도 있고 몇 시간을 어머니의 앨범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열꽂이 났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이틀 내내 잠도 못 주무시고 저를 돌보셨고 아버지께서는 혼자 본인 몸만한 젖병을 들고 분유를 먹는 저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처음 기저귀를 떼고 첫 옹알이를 하고 첫 걸음마를 했을 때마다 어머니는 그 사진 아래 이런 글귀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은희가 더 크면 모든 일의 첫 순간을 엄마와 함께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늘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뭐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그런 은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웠던 어머니의 그 시체로 적힌 문장을 읽고 나니 가기 전에 짐 정리한다고 부산을 떨던 제가 어찌나 한심하던지 이러려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키우셨나 매번 외롭다 뭐다 불평만 했지 정작 나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리고 어머니의 외로움을 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눈물만 났습니다. 내가 일이 쉽게 끝낼 생각을 하던 내 인생은 어머니께서 주고 가신 건데 어머니의 말처럼 어머니께서 늘 함께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날 한 청소는 제 각오를 다지는 대청소라고 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함께 고여 자기 엄미만 하지 않고 다시 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때 제게 가장 필요했던 건 돈과 직장이었기에 마흔이 넘은 나이에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무직 경력은 먼 옛날에 끊겨서 써먹을 것도 없기에 주로 카페나 식당 물류 진열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저보다 더 젊은 지원자들이 수두룩했고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았기에 면접을 열 곳 보면 열 곳 족족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지덕지 붙은 곳이 바로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였어요. 주로 점심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우르르 들어와서 혼을 쭉 빼놓고 그 앞뒤 시간에는 거의 브레이크 타임이나 다름없게 한가한 그런 식당이었어요. 바쁜 시간에는 화장실 한 번 못 갈 정도로 바빴지만 그만큼 시급이 다른 곳보다 세고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도 빨리 가서 버틸만 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이 다른 곳보다 시급이 센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산적 같은 외모에 성격마저 괴팍한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사장님은 늘 직원들에게 야, 니네가 어디 가서 이 정도 시급받고 일하냐. 이 일대에서 나만큼 돈 잘 주는 업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질머리 그 시급도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르다. 라고 말입니다. 영업의 비법일 정도로 손님들에게는 사근사근하고 친절한 사장님은 직원들에게는 폭군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엄하고 강압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초반에는 사장님을 보고 예전에 폭력적인 전남편이 생각이 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시급을 많이 주는 건 맞는 말이라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사장의 폭언과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물건과 손찌검을 견디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공공의 적이 있으면 단결이 잘 된다고 사장이라는 공공의 적 때문에 일곱 명 정도 되는 직원들끼리는 사이가 좋기도 했고요. 몸도 정신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식당은 제가 다시 사람 노릇하게 살 수 있게 해준 장소이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가 된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기 어려운데 그날 그곳에서 제가 비관했던 인생이 바뀌게 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가고 오후 4시 저녁 장사 전에 가장 손님이 없는 시간대였죠. 그래도 간간이 들어와 이른 저녁을 때우거나 약주를 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서빙을 나갔던 테이블 중 남자 손님 두 분이 소주 3병에 불백 2인분을 주문해서 한창 약주를 하고 있었죠. 식사를 다한 손님들은 계산을 하고 나갔는데 몇 분 뒤 사장님이 테이블을 정리하던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꼬리 서늘한 사장님의 말에 제가 치우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사장님 손에 들린 결제 내역서를 보는데 앗 불쌍 서빙은 소주 3병이 나갔는데 포스기에는 소주 2병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서빙이 나가고 정작 포스기에 추가 주문된 소주를 찍질 않아서 술값 4천원이 비워버린 거죠. 지금은 소주 1병에 5천원 돈 하지만 그때는 오르기 전이라서 4천원이었거든요. 아 실수했다 라는 생각에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제가 메꾸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는 돌아가 있었어요. 너 내 지갑 거덜내려고 작정했어? 저번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그릇 몇 개 깨서 나 돈 쓰게 만들더니 이젠 계산까지 실수해서 매출에 구멍을 내? 뭐 내가 시급 잘 쳐주니까 4천원 정도야 니 시급도 안 돼서 니 시급도 안 돼서 막 우습고 그러냐? 니가 이러면 내가 못하러 너같이 나이 든 애를 쓰겠어? 너 이럴 거면 때려쳐! 나야 일 잘하고 젊고 빠릿빠릿한 애 구에다가 쓰면 되니까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사장님의 두꺼운 손바닥이 제 턱과 함께 귀까지 쳐서 삐이 하고 귓가에서는 이명소리가 들렸고 뺨이 하끈거리고 아픈 만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치욕스러웠어요 차마 돌아간 고개를 다시 돌리지 못하고 아프고 서러워서 자동으로 눈물은 나오는데 사장님은 니가 뭘 잘했다고 질질 짜냐고 더 뭐라고 하더라고요 뺨 때리는 소리 때문에 쥐죽은 듯이 고요해진 식당에서 간간이 식기가 부딪히고 저를 동정하는 작은 말소리와 그리고 제가 눈물을 참느라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는데 그때 짝 또다시 커다란 파열음이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절 때렸나 하고 놀라셨겠지만 아니었어요 돌아간 건 제 얼굴이 아니라 바로 사장님의 얼굴이었고 사장님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친 건 복수를 다짐한 제가 아니라 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던 손님이었어요 지금 감히 누구 얼굴에 손을 대는 거야 직원 월급 주는 사장이라고 사람을 이따위로 대해도 되는 거야 네? 어... 아니 어르신 갑자기 이게 무슨 뭘 놀라는 척을 하고 있어 남의 얼굴에는 쉽게 손댄 놈이 지 얼굴에 손 대는 건 이리 놀랄 일이야? 돈 몇 푼 준다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찌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 어디 있다의 정신모리로 손님한테 음식 장사를 하고 있어 저를 때린 사장님을 똑같이 때리고 식당이 떠나가라 고함을 친 손님은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어르신이었어요 하얗게 새기 시작한 머리를 짧게 다듬어 넘기고 얇은 금태 안경을 쓴 어르신은 키도 크고 멀끔한 분이긴 했지만 사장님에게 고함을 지를 때는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처럼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셨죠 불현듯 나타나 저를 두둔해 주시는 어르신을 보고 있었는데 매섭게 사장님을 노려보던 어르신이 이내 제게 얼굴을 돌려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제 맞은 뺨에 가만히 대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너 괜찮니? 어디 봐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종종 식당에 오신 건지 얼굴이 나득긴 했지만 그렇다고 통성명을 한 적도 없는 어르신이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시고 마치 일면식에 있는 것처럼 걱정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요 모르는 사람의 접촉에 놀라 얼굴을 뒤로 물리는데 그때 손님에게 뺨을 맞은 사장님이 건들건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가 경찰은 안 부를 테니까 그냥 가세요 네? 채은이 넌 가서 테이블이나 마저 치워 됐어 은희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나랑 나가자 어? 아 어르신 대체 누구신데 이러는데요 내가 내 직원 좀 혼낸다는데 왜 간섭이시냐고요 야 최연이 너 빨리 안 움직여? 저 막대 먹은 놈이 누구한테 명령질을 하고 있어 은희는 이제 여기서 일 안 할 거니까 치울 거면 네가 직접 치워라 이 놈아 사람 쓰면서 그만큼의 실수도 못 넘어갈 거면 네가 직접 해 사람 펼 생각하지 말고 이 깡패 같은 놈아 은희야 나가자 어? 빨리 나가 아 잠시만요 손님 감사하긴 한데 누구신데 이러세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일해야 하니까 이 손 좀 놔주세요 물론 어르신의 도움이 감사하긴 했지만 저는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난처하게 어르신이 잡은 손을 조심히 뿌리치자 어르신은 오히려 당황해하시고 또 굉장히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어르신을 지나쳐 드럽고 치사해도 사장님의 말대로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가는데 다시 어르신께서 제 손을 붙들어 세우셨어요 어르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긴 한데 은희야 잠깐 잠깐 이걸 좀 봐주렴 어? 이거 보고 나랑 나가든 여기서 일을 하든지 해 다시 저를 붙잡은 어르신이 제게 내민 건 어르신의 지갑 안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하나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찍은 사진 아이를 아는 여자와 그런 두 사람을 지붕처럼 감싸고 있는 남자 기억하시나요? 저희 어머니 앨범 안에 있는 사진 중 영동 사진관에서 찍은 제 가족 사진 어르신이 내민 사진은 바로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고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저와 비슷한 메브리코를 가진 어르신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제가 거울을 보며 얼굴을 떠올린 그 사람 아버지 그 후에는 어떻게 식당을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어딜 가냐고 해도 무시하고 어르신과 아니, 3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따라 식당을 나왔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잊고 있던 앞치마 그대로 나왔을까요? 아버지는 제게 어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지만 또 그러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30여 년 만에 만나 느닷없이 나타난 아버지를 만나 좋아라 따라 나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기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근처 골목에 서서 처음 만나는 아버지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아니, 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은희야, 너 웃옷도 안 들고 나왔잖아 추우니까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 길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 아니요, 전 상관없어요 솔직히 지금 그쪽 아니,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나는 어차피 버린 자식이라서 언제든 나타나서 말 걸어도 좋다고 따라가서 아버지 할 말만 들을 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요 아, 아니야, 은희야 내가 너를 왜 버려 내가,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그럼 왜, 왜 이제야 왔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해도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더니 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오셨냐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아세요? 우리 사랑한다면서 오지도 않는 아버지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요 알아, 은희야 아빠가 다 알아 한국 와서 처음 간 곳이 네 엄마 있는 낙골 땅이었어 은희야 내가 너나 네 엄마한테 정말 잘못 많이 한 거 알아 그 죄를 어떻게 잊겠니? 그래도 은희야 네 엄마가 그렇게 기다렸다는 네 아빠 말 좀 제발 딱 한 번만 들어줄 순 없겠니? 부탁이다, 은희야 분명 저보다 키가 큰데도 한없이 작아 보이기만 한 아버지 쉰 목소리로 강곡기 딱 한 번이면 되니까 들어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알 수가 없었던 아버지가 왜 어머니와 저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등 떠밀려 쫓겨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났을 당시 공사장 임부였고 어머니께서는 법조인 집안의 막내딸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이미 외가와 인연을 끊어서 저는 알지 못했지만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 모두 잘 나가는 검사 변호사였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머니께서 혼전 임신까지 해서 사위로 데려온 아버지가 눈에 찰리가 없었고 외할아버지는 극심한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고 저를 낳기 전에 집을 나가 결혼식 없이 아버지와 바로 혼인신고를 하셨고요 외할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막내딸을 데려간 파렴체 안이나 다름이 없었고 심지어 사랑까지 시켜서 아버지를 집단폭행을 하고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몇 번씩이나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외할아버지가 너 태어나고부터는 널 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했었어 네 엄마랑 너랑 납치를 해서 평생 못 만나게 해주겠다고 각오하라고 그렇게 날 못살게 굴었다 근데 은희야 아빠는 버텼어 아빠는 너랑 엄마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서 버티고 또 버텼어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도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또다시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 다리를 부러뜨리고 마지막 경고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내 딸 데려간 네 신세 망쳐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대한민국 법은 다 내 손안에 있어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사건이 됐든 너 엮어버릴 테니까 네 딸한테 범죄자 예비로 남고 싶지 않으면 네 딸 앞에서 사라져서 평생 나타나지도 마 변호사였던 외할아버지는 본인이 담당하던 형사사건에 아버지를 연로시켜서 모항까지 하겠다는 경고를 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리가 났는 대로 지인과 함께 건설 현장 파견 노동자로 미국으로 향하셨고요 아버지는 더 이상 한국에 있고 싶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또 계속 한국 땅에 있다간 외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미국에서 일하시면서 거처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 생활도 했고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는 불법 이민자로 낙인 찍혀서 쫓기거나 인종차별로 온갖 조롱과 살해협박까지 받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한국에 있는 저와 어머니를 잊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께 연락을 할 수단도 없었을 뿐더러 용기도 내지 못하셨고 부자지 막내딸인 어머니께서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랑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가랑은 연락 끊고 재혼도 아니 시도도 해본 적 없다고요 그래 안다 알아 근데 그때는 알 길이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차라리 아빠를 잊고 너랑 잘 살길 바랬어 아빠도 이렇게 얼굴 보기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어머니가 재혼했을 거라고 생각한 아버지께서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새 출발을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던 건설회사에서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나와서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셨고 재미교포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셨고 두 자녀를 낳아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삶을 사셨지만 한국에서의 삶도 잊지 않으셨다고 해요 미국에서 결혼을 한 아내에게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언젠가 꼭 만나러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아내분께서도 늦기 전에 꼭 만나고 오라는 응원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인협회를 통해 제 행적을 알아내려고 하셨지만 미국 땅에서 그게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가 아내분께서 갑작스런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자식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과 함께 너희에게 사실 언니가 있다는 고백을 하셨는데 그때 딸들이 어머니도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나기 바라셨으니 본인들도 그걸 원한다며 저를 찾는 걸 돕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곧 한국에서의 제 출생신고서와 제 주민번호를 알아내셨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자식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국행을 결정하셨고 한국에 도착하신 후에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서 제 행적을 알아내려고 하셨는데 그 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알고 지낸 지인을 통해 먼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거였습니다 너는 이미 이사를 해서 집은 모르고 네 엄마 낙골당 주소만 알려주더라 네 엄마 낙골당에 다녀오고 며칠 뒤에 심부름센터에서 너 일하는 식당을 알려줘서 갔는데 아빠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은희 바로 알아봤어 어떻게 있겠니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은희 너는 나를 못 알아보더라 널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동안 너와 너무 오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서 차마 바로 말을 못 붙이겠어서 그래서 며칠 동안 식당에 가서 너만 보고 밥만 먹고 왔던 거야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네 얼굴에 손을 대는데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달려나갔네 누가 내 새끼를 누가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려 누가 그렇게 소중했으면 왜 이제야 왔어요 왜 왜 나 혼자 엄마 보내드리느라 얼마나 힘들고 쓸쓸했는지 아세요 알지 은희야 아빠가 다 알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와서 너무 미안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마흔이 넘은 제가 일흔을 앞둔 아버지 품에 처음으로 안기게 된 거죠 처음 아버지 품에서 나는 그 푸근한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마땅히 아버지 품에서 자랐어야 할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는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미국에 있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 사무실을 차릴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자식들은 계속 거기서 살 계획이지만 아버지는 저를 못 보고 산 만큼 남은 시간은 제가 있는 한국에서 저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은희야 아빠가 앞으로 너한테 뭘 해주든 지금까지 못해줬던 걸 다 만회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애비한테 다 말해 이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아버지는 일단 식당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장이 있는 곳에 내 딸을 둘 수 없다며 앞으로 뭘 하면서 살든 다 지원해줄 테니 말만 하라고 하셨죠 알고 보니 아버지의 건설 사무실은 미국에서 꽤 성공을 했는데 그 지역 한인 사이에서는 최 사장이라고 통하시기도 했다네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걸 얻은 것처럼 행복해서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앞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자며 일단 그 당시 제가 살던 월세집을 정리하라고 하셨고 제게 따로 아파트를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정리하시기 전까지는 한동안 미국과 한국의 제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며 저와 시간을 보내셨죠 30년이 넘는 간극을 좁히는 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도 그 과정이 행복했고 또 꿈만같이 느껴졌기에 영겁의 시간이 들어도 감수할 수 있었네요 아버지를 만나고 2년 뒤 아버지는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으셨고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 함께 살지 않았냐고요? 저도 아버지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실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었거든요 아버지를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에서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하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재미교포인 그 사람은 미국에서 아버지를 보좌하던 사무실의 실장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사무실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함께 한국행을 결정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식당을 차렸을 때도 초기에 자주 식당에 찾아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올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셋이서 종종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와 남편은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고 저는 한순간에 내 인생에는 없을 것만 같던 아버지라는 존재와 남편이라는 존재를 얻게 됐네요 아 그리고 동생들도 얻게 됐어요 작게 제 재혼식을 했을 때는 미국에 있는 아버지 자식들도 와서 축하를 해줬거든요 처음 만나는 제 동생들은 서툴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들리는 언니라는 호칭으로 저를 불러줬고 저를 만나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며 정말 만나고 싶었고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지금도 종종 잠에 들기 전에 늘 외롭고 혼자인 것만 같았던 내 곁에 이렇게 가족들이 늘어난 게 안 믿기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혹시 이 행복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는 남편과 늘 처음인 것처럼 저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그런 불안감 쉽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저 어서 빨리 이 인생이 끝이 나길 바라며 살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길고 멀게 살고 싶게 만드는 가족들 덕에 하루하루 사는 의미와 목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게 늦게나마 만난 가족들 덕분에 행복한 만큼 저를 만나게 된 가족들도 저만큼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저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 외로움 끝에 삶의 의미를 찾아 외로움을 잇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